흔히 사기코인을 스캠코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러그풀도 눈길을 끄는데요. 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캠코인이나 러그풀은 코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시장을 교란하고 저해하는데 스캠코인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문제는 이런 러그풀이나 스캠이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캠코인이 득세를 하면 유저 입장에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수고로움은 흥미를 잃게 하는 요소로 작동할 공산이 큽니다. 코인을 통한 보상이나 에어드롭이 활성화되어야 코인 모내기가 가능합니다. 모를 심지 않으면 수확량이 적어지듯이 악영향으로 인해 모 심기를 기피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스캠코인의 증가에 대해 상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징어의 증가에 대해 선택했지만,